이제 그 투표지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어떤 테스트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빳빳한 것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가능한 거냐 이게 진짜 투표함과 개표장에 개표장을 다 거쳤던 투표지들이 맞느냐 테스트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연수구 때보다 조금씩은 접혀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진에 왼쪽 부분 왼쪽 두 뭉치를 보면 한 번 접었다 편 상황입니다 이 투표지를 진짜로 현장에서 들어갔었던 꾸겨진 투표지가 아니고 한 번 접었다가 다시 편 그런 투표지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 건 똑같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접힌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은 귀찮아서 여러 장을 동시에 접은 것 같습니다 한 10장이나 5장 이 정도로 대충 접었다가 그냥 펴면은 가운데 있는 이 5개 뭉치 중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꼼꼼하게 접었다가 다시 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처음 보여준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구겨진 게 나오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은근슬쩍 점차 조금 아마도 다음 재검표 현장에서는 조금 더 꾸긴다든지 조금 더 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인쇄 전문가님 이거 보시고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표지를 100장씩 뭉쳐서 한 번씩 접어본 걸 그대로 따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표에 있는 거 몇 장은 한 몇백 장은 일일이 손으로 검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손으로 검수를 일일이 빼가지고 옆에 같은 게 사전특별지에서 거의 없었거든요 많이 없어요 지난번에 영등포나 인천연소리나 이런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를 다 검수를 하고 이 사람들 종이를 양옆에만 축착색을 추려서 밴딩하는 거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조슈아님 두 분 말씀을 들으면 1차, 2차, 3차에서 많이 그렇게 맹폭격을 받은 부분이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척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걸 수정, 보완한 일종의 접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투표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게 처음 꺼낸 뭉치입니다 처음 꺼낸 뭉치는 아마도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요 이 다음 페이지인데 첫 번째 꺼낸 뭉치 이후에 나온 것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은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온 것들은 그냥 다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인천연수구라든지 영등포 사진 아닙니다 오산시 사진이고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님들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는데 제가 어떤 문의를 한 결과 변호사님들이 대법관이 진행하는 재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오히려 재판을 한다든지 대법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사진을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넣었습니다 조슈아님 앞에다 살짝 한 번만 더 보시죠 이거는 처음에 조금 등장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꺼낸 것들은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우르르 나온 것은 이거는 거의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조금 유의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설명은 해드렸습니다만 사진으로 설명을 못했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니까 더 명확합니다만 이제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상하단 투표지의 상하단을 보면은 많이 삐뚤빼뚤 합니다 많이 삐뚤빼뚤 하거든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일일이 한 장씩 다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상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좀 너무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 이제 연수구나 영등포 이런 사진은 못 넣는데 그때 보면은 좌우측은 당연히 잘 간추러졌지만 탁탁 치거든요 근데 아래 위는 척탁 쳐도 잘 안 맞습니다 이게 투표지가 길쭉하기 때문에 길쭉한 쪽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 거의 맞았거든요 아주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 맞았는데 이번에는 측면을 상하단 투표지 긴 쪽의 상태를 보면은 삐뚤빼뚤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한 장 한 장씩 배추잎 투표지 같은 게 있는지 일장기 같은 게 있는지 꼼꼼히 이제 본 흔적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간에 법원에 있는 투표지가 손을 댄 상태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참 보관함 봉인지 문제가 계속해서 걸리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실험을 했었던 실제로 투표와 개표의 상황들을 가정하고 그대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본 테스트된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쇄는 되지 않았지만 이 상태의 이 쭈글쭈글한 이 상태 자체가 정상 투표지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 사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표 현장의 사진을 보면은 다 이렇습니다 투표지가 근데 이게 이제 선관위의 입장은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펴진다 근데 이제 그 투표지들이 보관이 될 때 눕혀서 보관되는 게 아니고 세로로 보관된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게 눕혀져 있다고 이렇게 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글쎄요 저기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종이를 한번 꺾이면 이렇게 접잖아요 종이가 이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많이 뒤에가 터지는 부분인데 얇은 것들도 이렇게 이만큼 접어서 완전히 눌린 상태가 되면 터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펴지질 않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그 인천 저기 아니 오산에 있던 거 옆에가 안 추려지지 않은 것들은 종이를 다루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만지면 만져서 추리면 깨끗하게 추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추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런 게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한번 꺾인 부분은 다시 그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의 특징입니다 종이 특징 네 네